자 그리고 두 번째 어휘처럼 문제 가겠습니다. 자 보자. 밑줄 친 부분 어휘 적절하지 않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내면화다. 인터널라이제이션은요. 내면화는 의존합니다. 뭐뭐에 달려있냐면 서포스, 뭐뭐에 지원에 달려있대요. 워터넘이 자동성이에요. 자동성이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를 있거든요. 그래서 내면화를 하려면 내면화는 어떠한 가치, 우리가 뭔가를 배웠을 때 그걸 우리 걸로 만드는 거야. 쉽게 말하면 채화. 예를 들면 도덕의 내면화 아니면 법 규정의 내면화 이런 것들 있잖아. 우리 것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외부에 있는 것을 안으로 들어오게 대표적인 게 교육이나 학습 관련된 얘기지. 근데 내면화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동성. 오토넘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내면화가 돼. 이거 답 나오는데? 근데 어떤 환경을 얘기하냐면 that use controlling strategy는 통제 전략이에요. 그러면 searches는 뭐냐면 두드러지는 보상이나 체벌 같은 것들 또는 어떤 평가하는 압력 또는 자존감 같은 걸로 확 낚는 야 이거 사나이 자존심이 있지? 이것도 못해?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러한 pressure 같은 것들이 있는 그런 환경들은 아, list야. 가장 적어요. 여기서 부사로 사용됐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to read people. 사람들을 가치 있는 활동으로 이끌 가능성 자체가 least. 가장 적다는 거야. 처음에 오토노미가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그거랑 정반대에 있는 통제에 관련해서요. 통제 전략이. 얘가 서술의 초점인데 얘를 좋다고 해주겠어요? 얘는 대주분이에요. 여러분. 내가 오늘 퀘스트 이거 하나 찍으려고 했는데 마침 나와버리네. 그럼 이거 좋다는 얘기는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1번 리스트가 문제될 게 없지. 그리고 이 유형은 보통은 3, 4, 5번의 정답이 제일 많다고도 얘기했고요. 드물게 2번 정답이 있지만. 그래서 얘네들이 별로 안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 대주군이에요. 대주군. 아, 대주군이란 말 썼구나. 그렇게 좋은 게 아니야. 내면화하는데 그렇게 효과가 없어. 예를 들어서 막 때린다고 하고 막 윽박질러가지고 막 시키면 때리는 사람, 윽박질르는 사람 없으면 그 일을 똑같이 한다니까. 담배꽁초 아무 데따만 버리지 마! 라고 했을 때 벌금을 매기면 하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요. 벌금 안 매길 때는 그냥 던진다니까. 근데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아, 이거 환경보호 이거 잘못된 행동이구나. 쓰레기 함부로 버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내면화가 된 사람은 알아서 해요. 그게 자동성이에요. 다 나와버렸어. 이거는. 너무 쉽다. 대주군. 그래서 그들의 자신의 것으로서 어떤 가치 있는 행동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거지. 아하, 그렇구나. This is not to say. 근데 이렇게 꼭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통제가 Don't work to produce behavior. 어떤 행동을 만들어내는데 기능을 못한다. 효과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수십 년에 걸친 고아들과 관련된 심리적인 연구, 심리학이 프로브, 증명을 해놨다. 아, 효력 있는 일이다. 고아가 아니라 효력 있는. 죄송합니다. 네, 5번트로 잘못 봤어요. 그래서 효력이 있는 어떤 심리학 같은 것들이 실제 작용하는 심리학 같은 것들이 수십 년간에 걸친 이런 심리학 연구가 증명을 해냈다. 그거죠. That they can. 실제로 어떤 행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걸 증명했어. 하지만 어떤 행동을 유도할 수는 있지만 뭐가 있겠어요? 통제 전략에 의하면. 실제로 행동하게 할 수 있어. 법이 있으면 우리가 담배꽁초 안 버리니까. 근데 그 통제가 없어졌을 때 내면화에 있어서는 효과가 없다는 내용이 나오겠지. 내면화는 별도야. 그러니까 어떤 행동은 만들 수 있어. 얘네들 공통점은 행동은 만들 수 있지만 내면화로 가려면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통제 전략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답은 다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엉뚱한 소리 하는 것만 잡으면 돼요. 그래서 It is rather 오히려 The more salient 그 외부적인 통제 자체가 선명하고 두드러지면 두드러질수록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끼치는 통제 자체가 두드러지면 두드러질수록 그 사람은 더욱 가능성이 있어요. 단순하게 외부적으로만 통제되거나 어떤 주입될 가능성이 그 또는 그녀의 어떤 행동에 있어서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주입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externally라는 말이 중요해요. 외부적으로 규제가 되거나 통제가 되거나 뭔가 어떤 사상이나 행동이 주입되는 사람들은 그걸 내면화 됐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직 완전히 내 거라고는 볼 수 없어요. 외부에서 주입된 거예요. 외부에서 주입된 거 한계에 대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비례적인 이런 표현들은 중요하다라고 했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과 The person은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Does not 앞에서 통제받는 그 사람은 Does not develop 발전시키지 않습니다. 어떤 그 사람의 행동 안에서의 가치나 어떤 투제 같은 것들을 더욱더 크게 발전시키지 않아요. 하지만 대신해라고 나왔으니까 이제 긍정적인 내용 나오겠죠. 하지만 대신해를 Remains 아니다. 발전시키지 못한 대신에 의존적인 즉 외부적인 통제의 의존적인 상태로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여기까지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거는 통제 전략의 문제점이에요. 전체적으로. 지금까지는 서술의 초점 일관되게 통제 전략 문제가 있어. 한계가 있어. 문제가 있어. 한계가 있어. 그럼 그 뒤에는 이런 내용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안 나오네. 조금 뒤에 나오겠죠. 그래서 시작 부분 독해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영어 독해할 때 시작 부분 독해가. 따라서 부모님들인데 어떤 부모냐면 보상을 주거나 강요를 하거나 애들 막 부추기는 거예요. 뭐하라고? 숙제하라고. 이런 사람들은 가능성이 훨씬 높죠. 이러한 아이를 갖게 될 가능성이. 어떤 아이냐. 그렇게 하긴 해. 부모님들이 시키는 대로 숙제를 하긴 하는데 오직 언제만 하냐. 보상 받을 때나 부추김 당할 때나 강요 받을 때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면화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계속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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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겨워 죽겠네. 그런데요. 더 샐리언트한 익스터널 컨트롤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반복을 해놓고 여기 4번에서 딱 뭐라고 하냐. 이런 것들이 유도를 한답니다. 뭐를? 셀프 리스폰서티티. 자기 책임감. 스스로의 책임감을 느끼는 건 자동성의 영역인데 통제 전략에서 이런 것들을 유도해낸다니 뭔 개소리예요. 정답 깔끔하게. 4번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까지 딱 찾았으면 답 딱 찾고 넘어가는 겁니다. 전반부에서 우리가 주제를 명확하게 찾았어. 통제 전략이 자동성이 없기 때문에 내면화로 가지 못한다. 가 주제인데 전반부에서 파악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3번 들어간 문장 4번 들어간 문장 순서대로 가는데 얘는 4번에 걸렸으니까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이 정도로 해석이 됐다면 이 뒷부분은 절대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실전이었으면 깔끔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제가 다른 제로백 강의에서는 마지막까지 다 해석해드립니다. 이거는 실전풀이 때문에 선생님 컨셉을 그렇게 잡고 가니까 뒷부분에 해석 안 해드리는 거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